안녕하세요. 씨라입니다. 이번 영상은 개강 후에 저의 일상을 담아봤는데요. 개강 후에 학교에 맞춰진 저의 일상을 담아봤어요. 일단 저는 룬드대학교에서 서비스 매니지먼트 학부에서 스페셜사이제이션으로 리테일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고요. 근데 이게 그 인트로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렇게 3일간 진행되는데 그 3일은 멘데트리가 아니라서 자기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요. 근데 만약에 그 수업을 가서 듣고 싶으면 이 리딩리스트와 과제를 다 해결을 해야 가서 수업을 듣고 이해하고 다 함께 워크샵이 있으면 토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해가야 해요. 인트로덕션 위크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원래는 인트로가 좀 OT주간으로 해가지고 좀 루스하게 가는 편인데 여긴 정말 반대로 돌아가고 있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은 거의 제가 이동 중에 논문을 읽는 모습 아니면 카페에 가서 뭘 하는 모습 제 방에서 계속 뭔가를 하는 모습 위주로 담아본 영상입니다. 그럼 이번 영상도 즐겁게 봐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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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데비랑 피크닉을 나왔어요. 데비 하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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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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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You are so good. Way better than m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